모두들, 터라입니다. 정말 중요한 게 뭐지? 라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하게 된 거예요. 그럼 독자들이 무슨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가? 독자들의 문제 제기는 로맨스가 너무 많다가 아니에요. 그럼요. 특정 장르가 너무 많다. 그 특정 장르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렇겠죠. 어떤 분들은 네이버 앱촌 위주로 보시는 분들에 제가 되게 실험을 해봤어요. 좀 많이 보시는 분들하고 별로 안 보시는 분들한테 이걸 물어봤어요. 어떤 장르가 제일 많은 것 같냐? 이건 이제 연구에 쓸 수는 없는 객관화된 연구들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재미삼아 물어봤는데 되게 흥미로운 게 네이버 위주로 보는 친구들은 다 학원물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게 정말 많이 듣죠. 저도 많이 듣습니다. 근데 아까 봤잖아요. 액션물은 10%가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카카오까지 보고 이런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요즘에 내가 봤던 거랑 비슷한 결의 작품들이 너무 많아. 라는 얘기를 해요. 난 다른 걸 보고 싶은데 그런 작품들을 해치고 지나가는 게 너무 힘들어. 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특정 장르가 너무 많다고 느끼는 개인화된 현상들이 모여서 요즘 작품 다 똑같네. 라는 말이 된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되게 재밌었다. 이런 거 없나? 라고 찾는 거. 그 다음에 작품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언제 찾냐. 다음에 봐야지. 하고 튕겨나가는 거죠. 이게 반복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큐레이션의 문제인 것 같다. 라는 결론이 내려진 거죠. 아, 결국엔 큐레이션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그러면 큐레이션을 어떻게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인기작 중심이 아니라 진짜 큐레이션이 좀 필요하다. 맨날 동업안법 큐레이션 타령하고 있는 것처럼 들리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지금 나오고 있는 이 화면들이 인기작으로, 인기선으로 쭉 나뉘게 돼 있기 때문에 웹촌을 보고자 하는 사람들한테는 계속해서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섞여 있고 바뀌질 않으니까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똑같은 작품만 있다라고 받아들이게 되는. 어쩔 수 없어요. 맞아요. 확실히 느끼는 게 아래쪽으로 스크롤을 내려서 찾아보고 클릭해서 들어갈 만한 에너지를 많이들 못 느끼세요. 그래서 네이버 웹촌이 이 썸네일을 바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썸네일이 예전처럼 되어 있으면 빨간색 배경이면 액션, 파스텔톤 계열이면 로맨스,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 어떤 그런 획일화된 것으로 되어 있으면 내려가면 그 색깔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작품들이 있다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타이틀이 들어가 있고 작품 하나하나에 이름이 붙기 시작하면 꽃이 되는 거죠. 나에게 다가와서. 그래서 이런 걸 노린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카카오톤과 카카오페이지도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런 식의 어떤 고도화 전략들이 형성되는 시기가 지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완성돼서 대기업이면 그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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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큐레이션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끝내버리면 이미 이건 너무 늦은 말이 돼버려요. 이미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시점에. 그래서 새로운 시도들, 후속 연구에서는 이것만 봤으면 좋겠다라고 제안들을 드렸던 건데 뭐냐면 네이버 웹툰에 제가 지금 알람 모으고 있는 거 아시죠? 계속 모으고 있어요. 근데 제 거를 모으다가 여자친구한테 물어봤어요. 너한테는 어떤 푸시가 와? 요거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저랑 다른 게 오는 거예요. 푸시가 다른 게 옵니다. 네이버 웹툰 같은 경우는. 심지어 같은 푸시, 같은 글자로 온 푸시를 눌러봤더니 다른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달라요. 왼쪽이 이재민 님이고 오른쪽이 여자친구 분이신 거예요? 같은 시원을 유비픽 해가지고 가장 유비가 많이 본 작품들 해서 알람이 똑같이 왔어요. 같아요. 글자가. 요게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다 익숙한 작품들이구먼. 하고서 맨 밑으로 내려가니까 남성 독자 열람순이라고 여기 밑에 회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자친구를 눌러봤더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 여성 독자 열람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거는 신기합니다. 푸시 알림이 독자들에게 어플을 깔린 사람들에게 쭉쭉쭉 가는데 다 지금 다른 내용으로 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개인화 되어 있는 큐레이션. 어떻게 들으면 좋은 얘긴데? 그렇죠. 그래서 개인화 큐레이션의 초기 어떤 구도가 만들어지고 있구나. 이게 아직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정말 어렵기 때문에 이거를 소비자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큐레이션이 필요합니다. 박수하고 끝내면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후속 연구들이 필요하다. 앞으로 큐레이션에 대한 후속 연구도 필요하고 그러려면 이 장르 다양성에 대해서 지금 모아놓은 데이터들이 축적되는 것도 필요하고 까지 오니까 제가 혼자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이제는 학계의, 학자가 아니라 학계의가 필요한 상황인데 이거 혼자서 할 수가 없겠구나 싶어서 후속 연구에다가 되게 많은 걸 심어놨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당연히 할 거고 같이 힘내주실 분들이 계셨으면 좋겠고요. 네네네. 또 카카오는 어떻게 하고 있냐? 카카오는 방향성이 다릅니다. 다른 방향입니다. 여기 카카오 쪽에서의 푸시 알림은? 카카오 쪽에서는 원래는 하루를 기다리면, 일주일을 기다리면 한편에서 24시간을 기다리면 한편으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그걸 더 줄여서 12시간으로 줄였다가 이번에 3시간까지 줄였어요. 이 전략이 가능한 이유는 카카오 페이지라는 플랫폼은 100% 유료 플랫폼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돈 주고 봐야 되는 거 네가 3시간 있으면 또 볼 수 있어. 보러 또 올 거지? 그러니까 와? 하면서 주는 거예요. 네네네. 그럼 이걸 받은 사람은 3시간 뒤에 와야만 하는 미션이 생긴 거죠. 네네네. 그러면 또 와서 보는 거예요. 이걸 유저 리텐션을 유지하는 거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 작품을 본 사람한테 이 작품을 본 것과 비슷한 것을 또 추천해주고 이걸 3담으로 묶고 그 다음에 이걸 본 사람이 견딜 수 없으면 또 결제를 하게 만들고. 그렇죠. 이 시스템을 택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카카오 페이지에 처음 상단하면 맨 상단하면 말고 아래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작품들이 되게 다양해지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유저들이 다시 이 화면으로 불러오면서 여기는 또 본 거야. 근데 아래는 달라. 아래는 또 다르고 그 아래는 또 달라. 되게 다양한 레이어드를 쌓아놓고 계속해서 보여주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네. 네이버 웹툰과 카카오 페이지의 반영성이 다르죠. 다르죠. 네. 그래서 이제는 가장 중요한 건 여기서는 지금 다 잊어버리셔도 되고 제일 중요한 건 작품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다. 네. 그리고 이렇기 때문에 이 페이지 하나에서 모바일 페이지 하나에서 추천하는 것은 이제 의미가 없어요. 거기서 추천을 하면 모두의 어떤 취향을 다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 모든 작품들도 다 만족시킬 수가 없고. 네. 그러면 첫 번째는 개인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한 사람이 선택하는 것에 따라서 계속 선택지를 추가로 계속해서 만들어주는 거. 음. 이게 중요하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후속 후속 연구가 필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발견하고 나서 쭉 보고 나서 여기는 분명히 더 추가로 연구가 이 분야만 따로 필요하겠는데 네. 싶었던 게 노블 코믹스. 이게 네이버 웹툰에서 연재된 작품들의 장르 분포예요. 네. 네이버 웹툰에서 연재된 웹소설 원작 작품은 한 200작품 정도가 되고요. 대략 3년 반 동안. 네. 그 중에 로맨스 판타지가 한 66% 되고요. 그 다음에 판타지 작품이 한 4분의 1 정도 나머지가 한 무섭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한 25% 되겠네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 장르 구성을 보고서 그러면 네이버의 로맨스가 크게 늘어나는 것에는 이게 굉장히 많은 기여를 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이걸 누가 만들었느냐예요. 네.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있는 바로 그 주제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가고 싶었어요. 사실 저는. 개인 작가냐 스튜디오냐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살펴봤더니 개인 작가 분이 만드신 한 작품이 있고요. 네. 그리고 대략 224작품 정도인데 이게 대략 한 200작품 정도는 스튜디오들이 만들었고 그 스튜디오를 라벨링하는 걸 제가 끝내놨어요. 아 대단해. 그래서 엄청난 노동을 하셨군요. 네. 그리고 라벨이 없는 작품들이 한 20작품인데요. 네. 그건 뭡니까? 그게 뭔지 찾아봤어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왜 그거 그 소식 혹시 기억하세요? 네이버 웹툰에서 각색 작화가 모십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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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예요. 네이버 웹툰이 직접 편집을 하고 소싱해서 작가분들 연결시켜서 만드는 작품들이. 기획작품이라고 부를만 하군요. 네. 플랫폼에서 만든 기획작품. 네. 그래서 거기에는 라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제가 좀 해보고 싶었는데 그 앞에 단어를 하다가 시간이 다 갔어요. 네.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앞으로 추후에 연구가 좀 진행이 될 거고요. 관심 가지 계속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다음 이겁니다. 수직 계열화 문제를 좀 그래야 얘기를 할 수 있다. 아 여기가. 그러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문제제기는 대역 플랫폼에서 자회사가 제작하고 연재 후에 플랫폼이 직접 이뤄주는 거 아니냐.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사실 MD의 입장에서 그건 그렇게 크게 도움되는 게 아니거든요. MD의 입장에선 지금 당장 독자들이 좋아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최고의 임무예요. 최선의 임무예요. 이걸 원하고 있느냐 원하고 있지 않느냐를 살펴보는 정도는 간을 볼 수는 있겠지만 그것만 밀어줄 수는 없어요. 계속해서.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그거예요. 선택해서 플랫폼이 의도적으로 밀어줘서 가능한 게 아닙니다. 네. 독자들이 반응하고 있고 거기다가 앞에다가 블럭을 깔아주는 거에 가까워요. 왜 그 짤 아시죠? 페트라메트에서 기차가 가고 있고 막 앞에선까지 까는 거예요. 이게 MD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약간 이 문제를 살펴보려면 이 큐레이션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장르 구성이 어떻게 되고 있고 이 제작 시스템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완전히 파악을 해야 그 다음에야 이걸 좀 얘기할 수 있겠다 싶어서 여기까지 가야 된다라고 좀 제안을 드렸습니다. 아직은 시기상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좀 더 연구가 필요합니다. 정도의 마무리고요. 좀 개인적으로 평론가로서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작품 추천이나 이런 글을 쓰시는 분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래야 예를 들어서 그런 거잖아요. 이재민이 추천하는 작품은 믿고 볼 수 있어. 그런 거죠. 이동진이 추천하는 걸 믿고 볼 수 있다. 웹툰기 이동진이다. 영화에선 그렇다면 웹툰 쪽에는 이 장르에서는 이재민이 말하는 것은 믿을 수 있다. 가 있고 또 어떤 분은 액션을 하실 수도 있고 누구는 호러를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되게 다양한 분야에서 사람들이 많아지려면 이런 것에 대한 니즈가 더욱 늘어나야 돼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저 사람이 얘기해준 건 내가 믿고 보지 라는 사람들이 좀 생기면 그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업계 전체에. 좋습니다. 네.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좀 더 이야기를 나누고 연구를 하면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확실히 전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둘이 다르게 오는 거. 그러니까요. 그건 좀 놀랍네요 정말로. 자 여기까지가 오늘 보부상 뉴스의 장선은 날이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